안녕하십니다 차비 조금만 비켜줄래? 싫어 나 피곤하단 말이야 난 너보다 더 피곤한 하루를 보냈단다 누나가 왜 피곤해? 학교에 있었으면서 너야말로 왜 피곤하니? 양이들하고 놀았으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누나보다 훨씬 피곤하다고 그럼 바꿔볼래? 넌 학교에 가고 난 양이들을 돌보는 거야 좋아 오늘 수업할 교과서야 아르바이트 일정과 양이들 하루 일과야 내 비자 츄츄가 도와줄 거야 양이들 아침밥부터 시작해볼까? 슈슈코코 츄츄는 일반 사료 노노토토 망망은 다이어트 사료 참 쉽군 안녕 누나들 차비 반가워 어서와 어서와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자 안돼 넌 다이어트 사료야 어 그만 또 틸리가 날 버렸어 틸리에게 안부를 전해줘 너무 신경 쓰지마 항상 저래 항상 이런다고? 맛없는 커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 참 쉽군 겨자라떼 한잔과 호두껍질 컵케이크요? 양파 컵케이크는 오늘 없나요? 노른자 주스랑 가지 컵케이크 주세요 아가씨 빨리요 아가씨 빨리요 차비 우리 컵케이크 먹으러 갈까? 차비 차비 나랑 같이 놀자 차비는 나랑 담역 훈련 가야 하는데 차비 날 틸리에게 데려다 줘 차비! 차비! 난 틸리 먹으러 가느라구 선생님 차비 자요 저름을 쫓는 의식을 해야겠군요 저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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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피곤하지 재미있었으면 구독키와요! 놀라주세요 Detone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